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딸기 종류 11가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 첫 번째, 값이 나가지면 특별한 딸기, 죽향 딸기, 금실 딸기, 메리퀸 딸기 두 번째, 신맛이 없고 부드럽고 단맛 나는 딸기, 장이 딸기, 만년성 딸기, 세 번째, 새콤달콤 딸기, 골든벨 딸기, 설양 딸기, 킹스베리 딸기 네 번째, 꽉 찬 식감이 일품인 딸기, 아리앙 딸기, 비타베리 딸기, 육보딸기 저는 이 중에 킹스베리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. 딸기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고 저는 마트에서 파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 따랐어요. 되게 놀랍네요.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딸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